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성탄을 우리는 한 주 후에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성탄은 예수님의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갖는 생일 축하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해 한 해 무사하게 건강하게 성장했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우리는 생일 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다시 그날이 다시 돌아오면 아 한 해 살았구나 한 해 살았구나 보존됐구나 그래서 그 해를 그날을 잊지 않고 우리는 축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그런 성탄에 축하는 그런 의미의 축하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하듯 그렇게 축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의 생일을 기리고 그날을 기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생애가 시작된 날을 의미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의 기념일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의 기념일 또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한 번밖에 없었던 유일해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분의 성탄 축하를 단순한 축하에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분의 오신 그분의 오신 성탄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어떤 유명한 인물의 자서전을 쓰듯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오심의 뜻을 밝히는데 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오신 하나님이신 오신 예수를 만나야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주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족이나 어떤 귀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지 않고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뜨기 처녀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해변의 작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다네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당해도 합당한 그런 아주 빈촌 별것 아닌 마을의 한 처녀에 불과합니다 흔히 어떤 인물의 전기를 쓸 때는 그 생애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의 경우에 오히려 그 반대로 일부러 낫고 천한 태생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세 번째는 놀라운 인내력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도 겸손한 마음 순종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보면 1장 31절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충무격적인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3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거부합니다 이 거부는 마땅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장 35절 이어지는 말씀이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누가 보면 1장 38절에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주인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순종한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처녀가 애를 가졌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당시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투석형에 처해지는 그런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래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지금 마리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과 파혼을 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잉태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아멘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분 믿어서 조금 이익 보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위로받고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때문에 도래 맞아 죽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예수 때문에 이 온갖 고초가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과연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없네 실제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생애가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려면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무서운 결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마리아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잉태를 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은 마리아의 영혼의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누가 봉 1장 46절로 48절 이하에 있는 마리아의 찬성에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여자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일수록 그 순종함으로 지는 자에게 오히려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마리아 평범한 천하지만 겸손한 마음 놀라운 인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십자가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레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관한 사람 시무원이 말합니다 누가 봄 2장 35절에서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무원의 예언대로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아주 천갈래 망갈래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픈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치료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는 겸손한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에게 예수는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가지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는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도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베들렘 들력해서 양을 지키던 먹동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위세 동네 즉 베들렘의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합청이 그들 주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 목자들은 베들렘까지 찾아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고난받는 백성들이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60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듣고 싶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에 누구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박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넘기는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추위에 떨면서 따뜻한 볕이 온 들력에 비춰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했지만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의 표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에 초청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탄생에 초청된 사람들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주님의 탄생에 초청장을 받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54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선친보다 지금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서운한 점이 없었는데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첫 딸을 이렇게 안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마 펄쩍펄쩍 뛰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마 제일 기뻐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제일 기뻐하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허전해 여러분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태어나심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성탄을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 성탄을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가장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인정했던 목자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도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 이런 사람이 기쁨의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의 탄생에 초대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뜻밖의 손님인 동방 박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별을 통하여 한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위대한 왕을 찾는 술래기를 떠나서 마침내 베들레 메이르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는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의 민족들까지 포함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예수 오신 것이 아니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이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어두운 밤하늘을 지켜보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상한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본 것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는 찬란한 별이 뚜렷한 징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별이 나타난 분명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탄생할 징조라고 판단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을 따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여행한 이 길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멉니다 그냥 하루 이틀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한 달이나 좋게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이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행동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분명한 징조 확신을 갖고 그들은 길을 떠났고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를 만나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지 예수님의 의미를 잘 몰라서 우리가 그릇 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길을 다시 돌려서 다시 별을 찾고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이지만 고쳐서 가면 그 길은 진리를 만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국간에서 만앙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확신과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당시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예수 오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자 속에 예수님은 비천한 자 속에 그리고 겸손한 자 속에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이방인 안에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1장 51절 53절에 보니까 귀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자 눈 뜨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만났습니까? 간절한 사람은 예수 만납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 만난 예수의 형성을 회복한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성탄에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